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 의존이라는 단어는 자존감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로 소비된다.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존적이라는 말을 대개 부정적으로 쓰고 받아들인다는 건 공통적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나 의존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자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의존하는 게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 자립심이 강하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다.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여기저기에 의존해가면서 사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 물론 지나치게 의존적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적절한 의존이란 어떤 것인지 또 의존하는 대상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얘기하려 한다. 건강한 의존과 그렇지 않은 의존을 구분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는 모두 의존적이었다. 아기들은 모두 의존적이다. 엄마에게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신생아는 기어 가기는커녕 목을 가누지도 못해서 젖을 입에 물려줘야만 살아갈 수 있다. 아기는 엄마를 갈망하고 엄마와 떨어지면 불안을 느낀다. 아기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지 먹여주고 씻어주고 배설물을 치워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아기는 스스로 잠들기가 어렵다. 부모가 토닥거리고 자장가를 불러줘야 잠에 든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기에게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생기는데 이마저도 혼자 다루지를 못한다. 보채고 우는 아이는 어른이 달래주어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의존성은 흔적이 남아있다. 청소년기 이후 남녀가 끊임없이 서로를 갈구하는 것이 그 예다. 혼자 있기보다는 둘이 있으려고 하고 속내를 털어놓기를 바란다. 사랑과 이착은 신생아 시절부터 지녀온 의존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어른도 의존을 한다. 엄마에게 의존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미숙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친구나 연인 또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의지한다.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신에게 의지한다. 한편 어떤 이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같은 물질에 의존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인생은 무엇에 어떻게 의지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뉘는 것 같다. 세상에는 미성숙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련되고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세련되지 못한 의존들 의존성은 하나의 본능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누구에게나 있었고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요지였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의존성을 다루는 방식도 성숙하고 세련되어야 한다. 세련되지 못한 의존은 크게 세 경우로 나뉜다.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의존할 방향을 잘못 잡는 것, 자신이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갈구한다.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견디지 못한다. 또래의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할까 봐 전정긍긍한다. 혹은 애인이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한 나머지 헤어지기가 무섭게 새 애인을 만들거나 다른 애인을 미리 만들어두기도 한다. 반면 적절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의존할 만한 대상에게 의존을 한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자신보다 약하거나 보잘것 없는 존재에게 의존하기 쉽상이다. 예를 들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신입사원에게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교수가 학생에게 위로해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적절한 의존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세련되지 못한 의존의 경우 대부분 자신이 의존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흔히 나는 우리에만 행복하면 돼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 무의식 중에 자신의 의존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에 어른, 즉 부모의 삶도 매달려 있음을 인지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과 부모의 만족 사이에서 혼란을 갖게 된다. 세련되지 못한 의존성은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도 악화시킨다. 특히 사이가 안 좋을 때 두 사람은 당신만 변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미쳐가는 거야. 라고 항변한다. 이 또한 자신의 행복과 안정이 상대에게 달려있음을 은연중에 표현한다. 자기보다 뛰어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더욱이 미워하고 경멸하면서도 의지하니 문제가 된다. 자기보다 못났다면 포기하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맘 놓고 의지할 만큼 든든하지도 않아서 문제다. 이런 경우 마음이 불편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이것이 실패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된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투사하라고 부른다. 이들은 내가 불행한 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탓이야. 내가 우울한 건 못난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야. 같은 방어기제만 작동하며 시간을 보낸다. 여기서 상대가 문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 탓만 하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세련된 의존을 하는 사람들 이른바 세련되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자존감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한계를 인정하고 대놓고 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성숙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특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의존한다. 의존의 방향이 뚜렷하다. 지식을 얻기 위해선 책에 의존하고 건강을 얻고 싶으면 의사를 찾아간다. 혹은 타인이 지는 강점을 냉정하게 판단한다. 둘째,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의존한다.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남몰래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로 불륜에 빠지는 일이 없다. 대신 여행이나 레저, 취미나 가족, 신앙 같은 것에 의존한다. 남에게 드러내도 떳떳한 정의로운 의존을 한다. 셋째, 의존한 만큼 보답한다. 예전에 내가 일하던 병원의 원장님은 국내 식당 직원들을 만나면 나를 먹여 살리는 고마운 분 이러면서 지켜세웠다. 큰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이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존중하는 식으로 보답을 했다. 세련된 의존은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어 빛을 남기지 않는다. 의존성은 나르시시즘을 유발한다. 인간관계는 혼자 맺을 수 없다. 둘 이상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한다.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를 맺은 상대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특징은 감정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다. 속에 품은 생각이 무의식 중에 전달되기도 한다. 부모가 화가 나 있으면 자녀는 위축된다. 사장이 웃고 있으면 직원들은 마음을 놓는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편이 어려워도 그 사실을 잠시 잇는다. 그래서 밥값을 아껴서라도 성금을 보내거나 정기 후원을 신청한다. 반대로 부담감에 얼른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지금 힘들어. 누굴 도울 형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거절과 회피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럴 정신의학자들은 의존성이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을 깨운다고 설명한다. 무턱대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높아지는 경우 본인의 능력과 가치가 순간적으로 높아 보인다. 혹은 반대로 자신의 남아있는 자원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 방어적 욕구가 올라간다. 이 두 가지가 혼재하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유발된다는 이론이다. 문제는 보상이다. 한 사람이 의존적이 되면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의존적인 사람을 도와주면서 둘의 공생관계는 시작된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의존자와 나르시시즘의 따뜻한 상태가 만난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이렇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다. 아이를 처음 키워하는 엄마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완벽한 엄마가 되겠다는 욕심도 생긴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애착관계가 형성된다. 회사에서도 이 심리를 절묘하게 이용한다. 신입사원 연수란 결국 나르시시즘을 일깨우는 절차다. 회사는 사원에게 회사가 얼마나 절실히 그를 필요로 하는지 구구절절한 메시지를 보낸다. 노랜한 사장은 사원을 윽박지르거나 다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낮은 자세로 잘 부탁하네 라고 청한다. 이럴 때 직원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끌어내 회사를, 사장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게 마련이다. 의존과 나르시시즘의 관계가 적절히 유지되기 위해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원이 노동을 제공하면 사장님은 그가 만족할 수 있는 보수를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직원도 오너에게 의지를 할 수 있다. 서로 의존성과 자기애를 번갈아 가면서 느끼고 만족해야 관계가 오래간다. 책임감에 불타는 엄마라 해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은 엄마에게 기쁨이라는 보상을 준다. 또 주변에서 네가 참 아이를 잘 키웠다. 너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다. 라며 보상을 충분히 해주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건강하게 이루어진다. 반면 모든 의존과 자기 만족의 경계가 흔들리면 문제가 생긴다. 한쪽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우다. 아무리 잘해줘도 긍정적인 보상이 나오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제까지 자극되었던 나르시시즘이 이제 차갑게 작용한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만족을 못해? 하는 생각에 괘씸함까지 더해진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결국 거부를 당한다. 나르시시즘에 젖은 상대방에게서 아픈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런데도 의존적인 사람들은 더욱 매달리곤 한다. 의존적이고 자신감 없는 자신이 보기에 상대가 자존감이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의 나르시시즘적인 면은 다름아닌 자신의 의존성이 키운 것이다. 지친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이별의 말에 상처를 받지만 사실 그 뿌리는 자신의 의존성이다. 지나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져야 할 믿음들 의존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하며 끌려다닐 수 있어 위험하다. 결국엔 모진말로 거절당하고 자기 인생의 연민을 갖게 된다. 그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란 이렇다. 우선 혼자 있는 것은 외롭고 괴로운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애인이 없는 것, 가족이 없는 것,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모임이 없는 것에 과도한 공포를 느낀다. 혼자 있다고 해서 어딘가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괴롭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의존성에 갇힌 사람들은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혼자라고 여긴다. 다음은 남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환상이다. 그들은 자기가 무언가 결핍되고 모자라는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처한 상황을 특별하다고 여기는 데에서 비극은 시작된다. 자신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말이다. 이들은 난 평범한 사람들이 부러워요. 라는 말을 곧잘 한다. 그런 이유로 자기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의존하고 결과적으로 실망만 얻게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의존이 상당히 나쁜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의존적이라는 평가를 들으면 지나친 자괴감에 빠진다. 누구에게나 의존성은 있으며 단지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의존하느냐가 문제일 뿐인데도 의존 자체를 나쁘다고 치부해버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철받는 것도 사람을 사귀는 것도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꺼리게 된다. 게다가 자신의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끌리거나 평범한 사람도 나르시시스트로 만들면서 상처받기를 자초한다. 만일 이 글을 읽고 내가 의존적인가 보다, 내가 미성숙한 의존을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딱 그 정도로 두면 된다. 나쁘지 않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식했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행했기에 앞으로 서서히 세련되고 성숙한 의존으로 변해갈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이준적이지 않다거나 세련된 의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방증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앞으로 무엇에 의지할지 생각하기. 의존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을 채우려는 건 정상이라고 우선 인정하자. 그럼 무엇에 의존할지를 생각해보자. 그 대상은 우리보다 강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며 건전해야 한다.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한 물질에 의존했다가는 몸이 망가질 것이고 도박이나 불륜에 의존했다가는 재산탕진이나 망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담배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스트레스 해소를 어디에 의존할지를 정해보자. 짜증이 나고 답답할 때마다 명상에 의존을 할지 연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할지 결정하자. 사람에게 의지하려거든 검증된 존재가 낫다. 아예 추상적인 존재 혹은 돌아가신 분에게 의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는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데 이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의지한다. 사후세계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무리 의존적이 되더라도 죽은 상대가 나르시시스트가 되어 다시 내게 상처를 줄리는 만무화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rences